의심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국내 첫 시험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남에서는 60대 할머니가 10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가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춰선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량이 굉음을 내며 덜컹거리고 앞차를 들이받고 내달렸습니다. 이 사고로는 출고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신형 SUV 차량에 타고 있던 66살 손모씨와 생후 10개월의 손녀가 있었습니다. 운전 경력 20년을 가진 손씨는 역주행 중 정면으로 오는 화물차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앞선 차들을 피해가며 2.3km 동안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로 옆 표지판과 카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되었고 손씨는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나 손녀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됐는데 당시 사고 충격을 짐작해 합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극과속이 되면서 갱음이라든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시간이 길게 길어지면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기록 장치와 차량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차량 제조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638-2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